녹파주 시의전서 저자미상 이구요. 1800년대 말입니다. 전통명 이름도 다 비슷하죠? 문문이구요. 번역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조리법 1. 백미 한말을 깨끗하게 씻어 가루내고 물 3말로 죽을 수 없이 식으면 가루누두룩 한 대를 섞고 밀가루를 7옵을 넣어 준다. 2. 오일 후에 잡살 2마를 깨끗하게 씻고 푹 쪄서 식으면 밑설과 덧수를 섞어 14일만에 들이온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조립기기는 생략되어 있네요.